엔젤 엠블렘 엠젤 엠블렘 엠블렘 030%가 떠야지 뭐 맞추던데 되게 편할 것 같긴 한데 95 AD를 돈이 없으니까 위를 3개만 써 아하 방 0 0 안되는데 아 근데 사실 0 0 0 띄우는 것도 말도 안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엠블렘 하는거 아닌데 방댐공 절대 손을 대지 말아야 할게 있다면 엠블렘이거든 아 그냥 3줄 아무거나 나오면 안되나 그냥 다시 팔게 애매한 옵션 안나왔으면 좋겠다 애매하다는 옵션이 뭐냐 아 뭐에 아 이게 애매한 옵션 같은데 이게 애매한 옵션 아닌가 아 이탈인데 개 아깝네 아씨 아 방 0 0 이었으면은 이탈이라서 아 그냥 써야되겠다 괜찮게 썼을 것 같은데 방방공은 좀 그렇지 않나 아 아 에디 0 30 맥시멈 채워가지고 이제 나올텐데 때 됐는데 진짜로 아 그냥 빨리 0 21%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 이러다가 에디 0 30 나오면 어떡하지 워낙 많이 써서 나올 만하긴 한데 까 ему 이게 아 근데 안나오는거는 안댕다 진짜 그건 안댕 modelo 그건 안돼 무조건 아 나왔다야 후용 많이 남았지 아 10만원도 안썼 10만원정도 10만원 한 10만원 더하면 한 20만원이에요. 요정도면 50억 정도 쓴거네. 요정도 옵션이면은 한 200억 받는거 아닌가요? 아 살짝 애매하네. 내 본전 칠려면은 150억만 받아도 본전이네. 이건 170억인데 왜 이거는 130억이지? 좀 이해 안 돼. 그치? 나만 그런거야? 이건 안 될 것 같아. 그치? 200억 못 들을 것 같은데. 이게 0.3% 차이가 크단 말이지. 내가 만족하는 선? 아니 200억이면 개만족하고 150억만 팔아도 이득 아닌가 그치? 50억 정도 남았으니까. 어어 200개 타자 일단은? 팔릴만 할 것 같기데? 아이씨 이러면 나올 때까지 엠블렘 기다려야 되겠다. 방법이 없네? 기다리는 것을. 제발. 이제 이 자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.